자 3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복장입니다 남자가 기계를 만지고 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전 노트북 열심히 만지면서 하겠습니다 코디 분께서 색다른 코디를 해주셨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part 3의 4개의 대화 12문제 한번 살펴보죠 41, 42, 43부터 볼까요 What does the woman want to do? 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여자가 당연히 본인이 얘기를 하겠죠 여자의 말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What does the man ask for? 남자가 요청하는 것 역시 남자의 말 해당되는 대사를 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next? 이건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하죠 한 명의 남자가 다음에 할 행동 여자를 따로따로 묻지 않고 이렇게 화자들이 스피커가 같이 함께 할 것 자 그런 뭔가 얘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뭘 하자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겠죠 자 잘 쫓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인사고요 Good afternoon, Patrick I just wanted to call and let you know that the publishers really loved your proposal I just wanted to call and let you know that I just wanted to call and let you k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형인데 꼭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현재 대화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렇죠?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재가 과거라는 거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조금 대놓고 하기보다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어 바로 현재 현재 진행되는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말에도 이렇게 제가 사실은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랬죠 조심스럽게 영어도 똑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재는 과거이지만 과거에 뭘 하고 싶었다 전화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약간 조심스럽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법이 우리나라 말에도 영어라는 언어에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뭔가를 좀 전화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알려줘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The publishers really loved your proposal The publishers really loved your proposal 자 출판 업자 Publisher가 당신의 제안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래서 약간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y seem to be interested and want to meet with you one more time before they make a They seem to be interested 자 관심이 있어 보였고 I want to meet with you one more time I want to meet with you one more time 한 번도 당신과 만나기를 원했다 Before they make a decision on publishing Before they make a decision on publishing 그러니까 출판 결정을 최종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했다 이 소식을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41번에 여자가 중간에 약간 매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출판에 관련돼서 여자는 그저 어떤 제안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출판을 하고 싶어한다 여자도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게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 대사를 보고선 여자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냥 책을 출판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가장 적절하겠죠 주어진 선택지에서 자 그 다음에 That's great Susan That's great Susan 소식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2번에 남자가 요청하는 것은 짧은 남자 대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앞에 사전 여자가 했던 정보를 이제 같이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제 그 끌어내셔야 되겠습니다만 advice on completing a project 이렇게 보는게 가장 맞죠 어쨌든 advice What should I do? 제안을 좋아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모든 이렇게 책을 발행하는 publishing a book이라는 것 자체가 project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는 것 정답이 C번이 됐고요 자 4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자 아웃라인 하세요 아이디어를 bring in a few storyboards with a few panels full of your idea for the animation 자 다시 한번 bring in a few storyboards bring in a few storyboards 스토리보드를 좀 가져오세요 with a few panels full of your idea for the animation with a few panels full of your idea for the animation 자 이렇게 animation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nimation이 들어간 그런 이제 책을 가지고 자 그 출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이런 이제 그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정리되는 그런 이제 패널 판을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give them something to look at To give them something to look at 까지 해서 이제 하나만의 문장이 완성됐는데 자 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출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뭔가를 보여주게 그러니까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볼거리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패널에다가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작성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How about coming in tomorrow and we will go over a few things 다시 한번 How about coming in tomorrow 자 how about coming in tomorrow 내려오시는 게 어때요 We will go over a few things 자 그리고 and we'll go over a few things 내려오시면 저희가 몇 가지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은 대화가 끝났어요 3단 대화로 그러면 43번에 자 화자들이 뭘 할까요 자 회의하겠죠 회의를 준비하거나 자 그래서 뭐 내일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arrange a meeting 회의를 이제 뭐 날짜 같은 걸 정하고 정확하게 이제 뭐 시간 같은 걸 정하겠죠 자 그렇게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뭐 당연히 유출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시죠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afternoon Patrick I just wanted to call and let you know that the publishers really loved your proposal they seem to be interested and want to meet with you one more time before they make a decision on publishing That's great Suzanne What should I do Well I would say outline your story idea Bring in a few storyboards with a few panels full of your idea for the animation to give them something to look at How about coming in tomorrow and we will go over a few things 자 다음 대화를 읽어볼까요 네 44, 45, 46 자 44번 Where does the men have to go? 자 남자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에 Which bus will the men take? 자 숫자 정보를 잘 누리셔서 들을 필요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46번에 Where can the men get information?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좀 구체적인 정보를 묻겠습니다 이 정도의 선택지 길이라고 하면 이제 눈을 이렇게 선택지를 보시면서 듣는 정도까지 가능하게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면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시선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하시는데 완전하게 이제 다른 쪽에 시선을 둬서 청체만 완전하게 접촉력을 사용하기에 가서 문제 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듣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단답형의 짧은 선택지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하지만 문장이 뭐 내용이 문장 상태로 길게 구성되어 있는 선택지는 동시에 해석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다 대화를 듣고 해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좋죠 그런 게 이제 섞여서 보통 세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시면 문제를 바로바로 시간 밀리지 않고 풀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볼까요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ardon me, I just missed the last bus and was wondering if there was another bus that went downtown Pardon me, I just missed the last bus and was 마지막 버스를 놓쳤어요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another bus that went downtown 그 다음에 was wondering if 궁금하다 그죠 혹시나 있나요? 마지막 버스를 놓쳤는데 there was another bus that went downtown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여튼 마지막 버스니까 놓쳤는데 혹시나 그죠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혹시 계속 이렇게 역시 다 과거로 이렇게 땡겨서 역시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마지막 버스 놓쳤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될 거 없긴 할 거지만 혹시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ll right, what you should do is take the 210 bus down to the baseball stadium 있나봐요 그러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All right, what you should do is What you should do is 하셔야 될 게 없으면 이겁니다 Take the 210 bus down to the baseball stadium 그래서 이제 baseball stadium 쪽으로 이제 가는 210번 버스를 타시고요 Transfer there and get on the 405 bus right into the city Transfer there, baseball stadium 가서 이제 갈아타세요 그 다음에 get on the 405, 405번 버스를 타시고 이제 도심지, 시내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Oh, perfect. Oh, 잘 됐네요 Thanks for all you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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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Can I buy two tickets, please? Can I buy two tickets, please? Can I buy two tickets, please? 자, 두 장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버스 표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그렇죠 가야 하는 곳,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탈 것 자, 그러니까 일단 210번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베이스버스테리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도심지로 돌아가는 405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니까 일단 45번에 남자가 타야 할 버스는 405번 선택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아닌 210번 버스를 타는 것 자, 그래서 이제 C번으로 정답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가야 할 곳은 그렇죠 이 어쨌든 간에 스테리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베이스버스테리움에서 갈아타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44번에 C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re, here are two tickets and if you need any information about 나옵니다 자, two tickets 전해주고 If you need any information about 자, 다음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면 What sites are offered downtown 자, what sites are offered downtown 자, 시내의 어떤 사이트, 방문할 장소들이 제공이 되는지 자, 그런 정보가 필요하시면 Visit our tourism office on the second floor 하고 Visit our tourism office 자, 우리 이제 관광 office로 Visit our tourism office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는 관광 office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Information booth 같은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nformation desk나 자,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At the information booth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 억구가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층에는 사무실로 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정답이 B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또 해결해 봤습니다 전체대화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 해보죠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ardon me I just missed the last bus and was wondering if there was another bus that went downtown Alright What you should do is take the 210 bus down to the baseball stadium Transfer there and get on the 405 bus right into the city Oh, perfect Thanks for all your help Can I buy two tickets, please? Sure Here are two tickets and if you need any information about what sites are offered downtown visit our tourism office on the second floor 자, 세 번째 대화를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 8, 9입니다 47번 Why is the man at the store? 남자가 상점에 있는 이유 뭐 사러 갔겠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교환이나 뭐 환불 같은 거 받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에 What special benefit is available? 어떤 특별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노력 들으실 때 역시 문제였고요 49번에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next? 다음에 어떤 자, 일을 할까? 이건 본인 남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most likely probably 라는 이제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서가 아니고 간접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제 유출을 좀 하시는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복잡한 논리의 추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남자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자가 어떤 지시나 뭐 이런 이제 부탁의 내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남자 행동을 이제 또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답변이 또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죠 자,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자, 여자가 이제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죠 자, 인사하고 Have you fou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today? Have you fou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today? 그래서 오늘 찾고 있는 거 전부 다 찾으셨나요? 물어보니까 Actually, yes I did Actually, yes I did 어, 실은 잘 찾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거 I bought some wrapping paper for a gift I bought I bought some wrapping paper for a gift I bought I bought some wrapping paper for a gift I bought 내가 산 선물을 포장하려고 포장지를 제가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It is my nephew's birthday and I got him something I think he is really going to like It is my nephew's birthday It is my nephew's birthday 자, 그래서 생일이에요 자, 조카에 And I got him something I think he is really going to like I got him something I think he is, I think it's sabitvita 보시면 되고 He is really going to like 그래서 이제 네피우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그런 선물을 제가 샀어요 그에게 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That sounds really nice 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니까 상점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매하려고 간 거죠 그죠? 선물 사러 그러니까 A번에 To purchase an item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a frequent shopper's card today? 이거예요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something? 등록하는 거죠 근데 For a frequent shopper's card today? 자, for a frequent shopper's card to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frequent shopper 하면 이제 빈번하게 쇼핑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나 이런 분에게 어떤 그죠? 카드 신청을 해서 그걸 통해서 대부분 뭐예요? 자주 오면 더 오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뭐 디스카운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background knowledge가 있으니까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요 자, this card offers 뭘 제공하냐면 hundreds of dollars in discounts hundreds of dollars in discounts 수백 달러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freebies and coupons 자, 쿠폰도 잡았는데 coupons 그 앞에 freebies은 좀 헷갈렸죠? 이제 복수형이고요 f-r-e-e-b-y freebie 라고 하면 공짜의 것이에요 그냥 공짜 사은품 같은 것도 자, 이 카드가 있으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special benefit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음 자, 어 디스카운트 카드가 있죠 지금 그 카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공짜 물건도 받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번의 free items 자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카드를 이제 그죠 신청해서 등록해서 받아 발급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현재 대화 내용에서 정도면 디번호, discount card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Oh, wow. That seems like a really good deal That seems like a really good deal 정말 좋은 거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카드 신청하면 뭐 할인 받을 수 있고 공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I come here so often I come here so often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It would help me out a lot to get special discounts to help me save some money That would help me out a lot It will help me a lot Help me out a lot 굉장히 많이 나올 도우일 것입니다 여기서 out은 빠져도 크게 뭐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Help somebody 뭐 해서 Have somebody out이라고 쓰기도 하고 Help me out a lot 뭐 하는데 To get special discounts To get special discounts 특별 할인을 받거나 To help me save some money 그 다음에 그게 또 To help me save money 돈을 또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서 마지막에 Thank you Thank you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남자는 그 discount card에 정확하게는 이제 frequent shoppers card이었는데 그 카드에 등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양식 작성을 하는게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C번의 fill out of form입니다 조금 까다롭긴 했어요 조금 나이도가 보통 야 그거보다 쉽게 나오면서 양식 작성을 하십시오라는 여자의 부탁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체 대화의 맥락상 그 다음에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양식 작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C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문제 또 풀어봤습니다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세요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ere have you found everything you were looking for today actually yes I did I bought some wrapping paper for a gift I bought it is my nephew's birthday and I got him something I think he is really going to like that sounds really nice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a frequent shoppers card today this card offers hundreds of dollars in discounts freebies and coupons oh wow that seems like a really good deal I come here so often it would help me out a lot to get special discounts to help me save some money thank you 자 그 다음 때으로 가볼까요 50, 51, 52입니다 50번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대화의 메인 아이디어를 묻고 있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서 풀어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51번에 What was the woman's problem? 여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자의 말을 통해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죠 52번에 What does the woman have to do? 여자가 해야 할래? 이것도 역시 여자의 대사를 자 누르시는게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들어보죠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m I happy we got our printer repaired? Am I happy we got our printer repaired? 자 Am I happy 자 의무문이야 이건 이제 감탄문처럼 사용되는거죠 이렇게 뒤에 말꼬로 내려갔는데요 Am I happy we got our printer repaired? 아 우리가 프린터를 이제 고쳐서 아 정말 행복하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에요 행복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 have a very important board meeting in less than an hour 자 I have a very important board meeting 자 이사회의가 있는데 in less than an hour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And would have been in trouble if I couldn't print my proposal 자 조금 어려웠나요 And would have been in trouble 자 would have been in trouble 자 공경에 처했을거에요 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고쳤기 때문에 가정하는거죠 I couldn't print my proposal If I couldn't print my proposal 제가 제안서를 인쇄할 수 없었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을텐데 아 이렇게 수리가 됐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자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51번부터 보시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프린터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는 프린터가 작동이 잘 안됐던 것이었죠 고장났던 것 A 번에 A machine was not working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있네요 정답 A 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not a big problem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남자 아마 수리를 해준 것 같아요 I think the toner cartridge had somehow been knocked loose I think the toner cartridge had 언급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Somehow been knocked loose Had somehow been knocked loose 입니다 이 두 단어와 같이 잘 쓰여요 그래서 knocked loose 하면 여기서 knock이라는게 knock knock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때리거나 타격을 가해서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토너 cartridge가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loose 헐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토너 cartridge가 이렇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헐거워져서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뭔가 프린터가 안된 이런 상황에 또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omehow been knocked loose 같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It is fine now 지금 괜찮아 It is fine now Did you finish printing your proposal? 하고 Did you finish printing your proposal? 제안서 인쇄는 다 끝내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Yes, I did 자, 그랬고 Now I need to make around 20 copies for everyone that is going to be there 자, 뭐해야 되지? Now I need to make around 20 copies 20개 정도 복사해야 됩니다 For everyone that is going to be there 자, for everyone that is going to be there 자, 거기 이제 회의에 참석할 모든 분들을 위해서 20장 정도 제안서 카피를 해야 됩니다 20부 정도를 Well, I would be sure to make a few extra copies in case someone shows up that you are not expecting 자 Well, I would be sure to make a few extra copies 자, I would be sure to make a few extra copies 복사해 조금 더 제가 추가로 나왔으면 하겠다 라고 하면서 In case someone shows up that you are not expecting In case someone shows up that you are not expecting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올 것을 대비해서 몇 개를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였죠 자, 여자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서류를 복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D번에 Copy some paper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화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시죠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m I happy we got our printer repaired I have a very important board meeting in less than an hour and would have been in trouble if I couldn't print my proposal It was not a big problem I think the toner cartridge had somehow been knocked loose It is fine now Did you finish printing your proposal? Yes, I did Now I need to make around 20 copies for everyone that is going to be there Well, I would be sure to make a few extra copies in case someone shows up that you are not expecting 자,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4강에서 계속 Part 3, Part 4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4강에서 계속 자, 4강에서 계속 자, 4강에서 계속 자, 5강에서 계속 자, 5강에서 계속 자, 5강에서 계속 자, 5강에서 계속